의정부 호원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아들인데요. 호원고등학교는 전교생 등교를 잠정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양주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올해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6.25 전쟁이 잊혀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는데요. 시민들은 6.25 전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지 들어봤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결혼식도 못 치르고 60년을 넘게 산 노부부가 특별한 회혼식을 올렸습니다. 아흔이 넘어서야 올린 첫 결혼식, 그 훈훈한 현장을 담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 호원고등학교 학생 A군이 코로나19로 확진돼 학교 등교가 잠정적으로 중단됐습니다. A군은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확진자로 판정된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A군의 어머니와 누나는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A군은 다행히 아버지가 확진 통보를 받은 뒤 등교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호원고 학생과 교직원 94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중이며 등교 재개 시기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양주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우려해 2020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를 전면 취소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4월 개최 예정이던 왕실축제를 오는 10월로 잠정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성호 시장은 지역사회 감염 원천 차단을 위해 축제를 불가피하게 취소했다며 내년 축제를 기약했습니다. 경기도 내 코로나19 사망자 대부분이 의료기관과 요양원 집단 감염과 관련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23명으로 2.04%의 치명률을 기록해 전국 평균 2.24%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또 23명의 사망자 가운데 78.3%인 18명은 의료기관과 요양원 집단 감염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돈은 4억 9천여만 원을 들여 의료인들이 근무할 시설을 안전하게 보강하고 중환자 치료용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생각은 어떨지 김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기도가 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선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하는지 강행해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71%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해야 한다는 22%로 나타나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매우 그렇다 22%를 포함해 과반이 넘는 59%가 위협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38%였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연천과 포천, 김포와 파주, 고향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생각은 77%가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도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 유지 44%와 더 강화해야 한다 41% 등 유지와 강화에 대한 의견이 85%를 차지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높다 12%를 포함해 60%가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충돌 가능성이 낮다고 답한 응답자는 33%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이 50%를 차지했으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64%가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답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대체로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83%포인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소수의 탈북민 때문에 선량한 다수의 탈북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탈북민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탈북민 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내 탈북민 단체 법인 대표와 북한 이탈주민 등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북한 이탈주민은 탈북민들 내에서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다며 평화를 해치는 대북전단 살포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앞서 지난 12일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전단 살포자 접경지역 출입 금지 등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6.25 전쟁이 발생한 지 올해로 70주년이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6.25 전쟁이 잊혀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는데요. 시민들은 6.25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김단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이자 꼭 기억해야 할 역사이기도 한데요. 시민들은 6.25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6.25 전쟁에 대해 물었습니다. 전쟁이 언제 발발했는지, 당시 임시 수도가 어디였는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6.25 전쟁 발발 연도는 1950년, 임시 수도는 부산입니다. 하지만 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또 학교 수업보다는 영화나 다른 매체를 통해 6.25 전쟁에 대해 알게 됐다는 답변도 나옵니다. 공부했던 기억이 없고 그냥 영화보다가 생각난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웠던 거는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네. 흘러가는 시간만큼 잊히고 있는 6.25 전쟁.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시민들은 더 이상 잊혀가는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후대들, 아들, 손자들이 조금 더 좀 6.25에 대해서는 우리 옆에 파프레트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6.25를 어느 정도 터득을 하고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야지. 애들은 그걸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애들이 그걸 몰라요. 학생들한테 우리나라의 과거에 6.25 때 어려운 시절을 가르쳐줄... 6.25 전쟁을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역사임에는 시민들 모두 공감했습니다. 참전 용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과 함께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을 국가에서 혜택을 많이 해주고... 저희가 이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서 매우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6.25 참전 용사는 다시는 뼈아픈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6.25 전쟁 70주년.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작은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0주년 결혼기념일을 회혼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회혼식을 올린 노부부가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결혼식도 못 치르고 60년을 넘게 산 부부인데요. 아흔이 넘어서야 첫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참전 유공자 박경목 씨. 1950년 당시 19살 나이에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전쟁 직후 지금의 아내와 간단한 혼인식만 치르고선 60년 넘게 살았습니다. 결혼 사진 하나 남기지 못한 게 평생 마음에 걸렸습니다. 넥타이에 재키까지. 박 씨가 모처럼 멋지게 차려입습니다. 60년을 넘게 기다렸던 결혼식. 방문이 열리자 신랑 신부가 등장합니다. 전쟁 이후 자식 둘을 낳아 기르면서 겪었던 여러 우여곡절. 아내에게 못다한 말을 어렵게 꺼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당신에게 사랑합니다. 고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아내의 손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두 분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정말 행복한 시간 잘 보냈습니다. 경기 북부 보훈지청이 준비한 6.25 참전유공자 회원식. 전쟁 이후 결혼식도 한 번 올리지 못하고 60년을 해로한 유공자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대형 웨딩홀을 빌려 참전유공자 부부를 초청해 회원식을 열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찾아가는 회원식으로 대체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 사회를 잘 만들고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해오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을 살펴드리는 일환으로 해서 이런 행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경기 북부 보훈지청의 지원을 받아 60년 만에 결혼식을 올린 참전용사 부부는 지난 7년간 모두 백상에 달합니다.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60년 만에 이룬 사랑의 결심. 노부부의 주름진 얼굴에서 피어난 웃음꽃이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분입니다. 의정부시가 살기 좋은 곳을 넘어 즐길 거리가 많은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슈메이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의정부 문화재단이 수도권 공공시설 운영 중단 방침에 따라 우리 동네 예술축제 무한상상 아트캠프 행사를 축소 운영하게 됐는데요. 행사를 축소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우선 오는 27일 예술무대 산의 선녀와 나무꾼과 유상통 프로젝트의 사운드 서커스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오는 10월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작은 여행 같은 축제가 기대됩니다. 의정부 소방서는 재보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소방역사를 재조명하고자 근대 개항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사용된 소방 관련 유물을 발굴하는 사업인 여기 소방유물 있어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소방차부터 배지까지 서류, 사진, 책자, 제복, 소화기구, 민속품, 구조구급기구 등 크기와 종류를 넘어 다양한 범위에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에게는 경품이 증정되고 소유권 등은 변동되지 않는다며 소방서는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숲길 조성도 한창입니다. 의정부시가 더 그린 앤 뷰티시티 프로젝트의 하나로 나무가 숨쉬고 사람이 건강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걷고 싶은 명품 나무 숲길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름다운 단풍이 어우러진 공원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나무를 심고 주민들이 다양하게 수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과 수목이 함께하는 자연 공간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도심 속 쉼터를 통한 명품 녹색 도시 도약에 많은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슈메이커들 만나봤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하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재명 지사 사건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안 시장은 법 해석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경기도정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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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